김건희는 역시 관종인 것 같습니다. 인정욕구가 갑니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국내 국감에서 김건희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패션쇼를 벌였습니다. 왜 흰색 원피스를 입었냐?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가 좋아해서 흰색 옷을 입었다. 그래 언제까지 흰색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김건희 국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분노를 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흰색 옷피스는 또 누구 돈으로 한 건가요? 여러분 마르코스 대통령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현재의 마르코스 주니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이 사람의 부친이 바로 그 유명한 악명높은 독재자 에드랄린 마르코스입니다. 에드랄린 마르코스는 20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고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경제, 부정부패, 횡령, 독재, 사치, 민간인 학살, 경제, 부정부패, 횡령, 독재, 사치, 민간인 학살만 빼면 누구랑 똑같네요. 그래서 인기후만에 필리핀의 피플 파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왔고 하와이로 튄 사람이고 하와이에서 사망했죠. 필리핀 가서 무슨 경제 교류도 한다고 하는데 흰색 원피스 입고 가고 싶어서 또 존경하는 전직 마르코스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마르코스 하면 또 이메일다 여사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라오스에 아세안 플러스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필리핀과 싱가포로는 왜 빌렸는지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지 못했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뻔할 뻔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는 공군 1억이 타고 말이죠. 어제 동아일보에 이기용 칼럼 소개해드렸죠. 김건희가 심판대에서 해야 된다. 오늘도 중아일보에서 이하경 대기자라고 중아일보 주필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중의 민심은 험악하고 골수보수층도 김건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이런 칼럼을 어제 썼습니다. 듣게 할 만한 사실은 제2부석실 설치하려고 해도 너무 들어갈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대통령실의 수석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야! 야! 민망한 언행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김건희는 통제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하경 대기자 이하경 전 중아일보 주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탄핵. 그리고 거리의 행진,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보수 세력. 이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빨리 김건희 사과해라. 디올백은 사과하면 될 것이 아니냐. 단,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사과 갖고 안 된다. 이거는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 여행 끝나고 들어오고 국감이 끝나면 결전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한동원도 지금 머리 쳐들고서 아, 이때가 이때다 라고 쳐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졸부, 쫄보죠. 졸부 한동원도 이제 용기를 받는 것인지 이때가 바로 기효대. 윤석열을 만나서 독대하면서 딜하려고. 둘은 서로 약점을 갖고 있죠. 검지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딜할지 궁금합니다만. 하여튼 11월이 되면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순쯤 되면 재의결 상황이 또 도래하죠. 이때 국민의힘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시점이 국가함을 지나는 바로 11월 초 중순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또 명태균이 있죠. 나 수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 달 만에 하야하고 탄핵된다. 겁주고 있는 명태균까지 나타났습니다. 김대남은 더 하죠. 무슨 십상시다. 이 명태균의 말말말부터 볼까요? 서초동 자택에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최근에 한 말들입니다. 살았다는 시기에 얘기하는 거죠. 폭탄주도 윤석열과 함께 먹었다. 초대 국무총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안 했다. 이준석을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을 만나게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라 그랬는데 안 했다. 자기가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승사시켰다.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4번이나 울었다. 검찰 조사를 자기가 받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죠.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된다. 알았냐?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오러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김정은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나는 막후 권력 실세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건드리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한 달 안에 그만두게 된다.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핸드폰에 텔레그램, 김건희하고 교신한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 이거면 끝난다. 글쎄요.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인지 과시욕하는 사람인지 뭐가 이렇게 뒤틀렸는지 하여튼 검찰에서 수사하면 두고 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태균이 어떻게 김건희가 알게 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 행각을 좀 들여다보면요. 2020년 후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둘 때죠.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사람 아닙니까?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그 파급력으로 중앙언론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눈길을 받았다고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대선 당시 50회 여론조사를 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 대선 경선 전에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전에 다 간을 봐줬다는 것이죠. 홍준표, 유승민과의 당내 문제, 또 이재명과의 적합도 경선, 여론조사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윤석열 김건희에 갖다 마치고 그러면서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선 직전에 50만의 전화목록을 구축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억 이상 들 겁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PNR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을 했다. 그럼 어떻게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에 접근해서 지금 막호실세로서 거만을 뜰고 자랑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막호실세인가요? 아니면 큰손이 있는 것인가요? 명태균 뒤에는. 그 큰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그 큰손은 거대한 세력이겠죠. 연결자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진, 양자동 캠프다라는 설도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연결자라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선산김씨입니다. 여러분, 김건희도 선산김씨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그 지역이 바로 성산김씨의 집성촌이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산김씨의 김영선과 김건희는 언니 동생이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산김씨 종친, 여기에 희킨 포인트가 있는데 이 선산김씨의 종친회를 누가 관리했느냐? 최윤순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대선 때도 일정 역할을 했겠죠. 안 봐도 뻔한 것 같은데요. 그 관리는 최윤순, 고모, 그리고 김진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영선이가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영선과 명태균은 언제 알았느냐? 2020년 김영선이가 경남지사에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 명태균이 결합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론조사니 뭐니 해서 서로 광팔고 했겠죠. 그때 김영선이가 명태균을 만나게 되고 그 명태균을 2020년도 하반기에 선산종친, 김영선, 선산종친, 김건혜이니까요. 하반기에 김영선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이 정치권에 지금 놔두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그때부터 여론조사라든지 컨설턴트? 하여튼 요즘에 한국인회에서는 컨설턴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브로커, 선거 브로커, 아니면 협작군 여러 가지 용어가 붙을 수 있겠죠. 자기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한도군하고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선 문제죠. 그런데 본래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기사 뒤져보면 또 아실 것 같은데 창원 지역에는 김건희가 잘 아는 검사 출신의 모 임무를 공천하는 것이 이미 낙점되어 있었고 내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떨어진 김영선, 명태균은 아웃된 것이죠. 김영선은 안 된다라는 것. 모 검사가 더 세게 들어온 거죠. 더 세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내락당기였는데 한도군이가 이온석 당시 검찰총장하고 그 동기인과 아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 검사, 이 사람을 대전으로 내려보낸 징계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도군과 김건희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영선도 김영선도 약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명태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건희 별벌이 없구나. 공천의 전행을 휘두른 것이 아니구나. 한도군이라는 인물이 있구나. 한도군한테 막혔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 이 외에도 명태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권력이라면 자기 자신이 공적 시스템 공적 인맥을 통해왔고 국가를 다스린다. 국가를 관리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왔고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보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김건희의 비선 라인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대선 전부터 대선 이후에도 조언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받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는 이종호 정치는 명태균 포장성세는 김대남 하여튼 골부름입니다. 이 외에도 천공이나 권진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가졌으면 독재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제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 시스템을 통해왔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적 시스템 또 윤석열이 임명하는 거 보면 자기하고 40년 직이다 언제 알았다 술친 거다 이런 사람들만 다 임명하잖아요. 공적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그것을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치환하고 변환시키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명태균 사태는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계속 나올 것이고 국감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 말고 대안 언론에서 대안 언론에서 언론도 앞다퉈서 김건희의 비행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그동안에 뭐 했나 도대체 언론들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경쟁적으로 보도해라 포탈 사이트에서 클릭스 올려야 되니까 그래 돈 벌어야 되니까 자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김건희를 언제 사과시킬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를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사건에 조사받게 할 것이냐 윤석열이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윤석열이 해야 된다라고 여권 내의 관계자들과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얘기는 이제는 올해를 넘길 수 있겠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 11월 중순 내년 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준비도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외신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ABC 방송인가요?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왜 네타냐후가 마음대로 하느냐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기 공급해 주는 국가냐 외교적 해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별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는 가자 전쟁이 미국 대선을 흔들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웃고 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미국 대선 좌우할 변수 네타냐후의 전쟁 돌입은 미국 민주당에게는 해리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미국 현지에 계시는 우리 변이제 대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